우리 현금펜 칠했고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이제 불꽃 스킬 필기노트 쓰는 공간 또 남겨놨죠. 그렇죠? 거기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. 뭐라고 쓸 거냐 한번 잘 보세요. 우리 이렇게 해놨지. 그렇지? 여기 현금펜 칠했잖아. 여기서 잘 들어 빨간펜 가지고 빨간펜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칠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불꽃 스킬 필기노트 쪽으로 이렇게 딱 꺼내 꺼낸 다음에 빨간펜 가지고 한 번 더 씁시다. 뭐라고 쓰냐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같 다 이렇게 딱 써놔. 아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. 아 진짜 중요한 얘기다. 아 아 자 샀죠? 됐나요 여러분? 샀어요? 정신 없지만 다 이해 가시죠? 네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이예지 이예지